우주를 떠나기 전에 좋은 기억 하나 정도로 만들어주고 싶어 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준 사람을 위해서라도 어 그 말 멋진데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준 사람을 위해서 로빈 그래 자 그럼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뭐라도 한번 해보자 따라와 네 주인님 힘내세요 따라와 자 그래 일단 가장 현실적인 건 가상현실이지 코딩으로 안 되는 건 없어 실시간 2열 모드에 설정한 우주공간 잔잔한 찬란한 눈부신 별빛 엔터 빛빛 빛 빛을 만들어 이 우주공간에 잔잔한 찬란한 눈부신 화려한 빛을 만들어 아 주인님 제가 지금 우주를 가고 있어요 오 그래 야 이렇게 넓은 우주 속에 있으니 참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구나 인간은 어찌하여 부질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일까 어 그래 여기 저기 저게 피치만 있다 가보자 이거 뭐야 자네는 누구신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신가 아래요 앞에 블랙은 고리인가봐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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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진리. 괜찮아요. 얘가 너무 창피해서 안 되겠다. 일단 탈락. 거만 언덕은 오르려면? 처음엔 서서히 걸어야 한다. 세이스크. 아, 그렇지. 레온. 이미 만들어진 빛이 있잖아. 들어가서 비상용 조명기 좀 꺼려! 빛 빛 빛 빛을 만들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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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공간에 찬잔한 찬란한 눈부심 빛을 만들어 빛을 만들어 자, 준비됐지? 네. 그럼 이제 하나 여기서 한번 가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컷! 아우, 컷! 아우, 컷! 아우, 컷어요. 아우, 컷어요. 레온! 아우, 작은 주인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레온! 작은 주인님! 아우, 작은 주인님. 어, 제가 지금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주인님과 진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주 공간에서 파악이 된 물짤물질에 대한 약속 이게 굉장히 소식이 복잡해. 레온! 레온! 그러니? 라임? 아, 레온! 간다. 나 드디어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자, 전류가 전류를 안겨서 더 큰 불꽃을 일으키는 거야. 간다! Matrix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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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주인님 죽었어요? 아우, 1분에 100해? 1분에 100해? 1분에 100해? 아, 아, 아.. 아, 렴! 아, топ 시간이 좀 90만 남았어요. 아니야.. 렴, 나 죽을 뻔했어. 나 창피해서 졸업했어. 그럴 것 같았어요. 안 되겠어. 레온아 너무 졸려. 완전히 과거야. 제가 10분 후에 깨워드릴게요. 안 돼 안 돼. 나는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나는 달려. 우리 모두 충격이 날아 с